남아시아 곳곳에서 연일 폭우가 쏟아지면서 최근 116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인도 우타라칸드 지역의 집중 폭우로 인해 홍수와 산사태 등 큰 피해가 나타나 세계 네티즌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20일 AFP 통신 등 외신과 현지 언론에 따르면 히말라야 고산지대가 있는 인도 북부 우타라칸드주에서는 지난 며칠간 내린 폭우로 최소 46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당국은 18일 6명이 목숨을 잃었고 전날부터 40명 이상이 더 목숨을 잃은 것으로 파악했는데요. 이번 비로 인해 주내 곳곳에서는 도로가 유실됐고 산사태가 가옥을 덮쳤습니다. 해당 산사태로 인해 한 가족 중에서 5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그 중 가장 타격이 심한 곳은 라이니탈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전날 오전 산사태 등으로 30여 명이 숨졌습니다. 주 당국이 파악한 실종자 수는 11명입니다. 람가르 지역에서는 관광객 100여 명이 갑자기 불어난 물에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인도 기상청은 전날 앞으로 매우 심한 비가 내릴 수 있다고 날씨 경고를 확대 연장했고 기상청은 18일 몇몇 지역에서 400mm가 넘는 비가 내렸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큰 피해가 예상돼 당국은 주내 학교를 일시 폐쇄하라고 지시했고 모든 종교 및 관광 활동을 금지했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전날 트위터를 통해 우타라 칸드주의 폭우로 인한 인명 피해 때문에 비통하다며 부상자들은 속히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도 우타라 칸드주와 접한 네팔 지역에서도 이번 폭우로 31명이 숨졌습니다. 네팔 재난 당국의 홍칼라 판대인은 AFP통신에 지난 3일간 전국에 내린 비로 31명이 목숨을 잃었고 43명이 실종됐다고 말했는데요. 당국은 비가 그치지 않는 가운데 추가 폭우까지 예고된 상황이라 희생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인도 남부 케랄라주에서도 지난 15일부터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역시 여러 곳에서 산사태가 발생, 토사가 주택 등을 덮치며 큰 피해를 낳았습니다. 피나라의 비자연 주총리는 이번 홍수로 인한 사망자 수가 39명으로 늘었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홍수 피해 지역에서는 군경 등이 수색구조작업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인도 당국은 피해 규모가 커지자 국가진환대응군 등 추가 병력을 현지에 급파하기도 했는데요. 남아시아의 몬순우기는 보통 6월 중하순부터 시작돼 9월까지 이어집니다. 이 우기에는 현지에서 해마다 수백 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올해 몬순우기가 공식적으로 끝난 시기인데요. 그럼에도 일부 지역에서는 지형적 원인 등으로 저기압이 발달하면서 집중호우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 등으로 남아시아 지역의 변덕스러운 폭우가 잦아지면서 산사태 피해도 더욱 커지는 추세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고산지대에 무분별하게 건설된 댐과 삼림훼손도 대형 홍수의 한우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산지대에 무분별하게 건설했습니다. 고산지대에 무분별하게 건을 벗어내요. 고산지대에 무분별하게 건을 벗어, 고산지대에 무분별하게 건을 벗어내는 것입니다. 고산지대에 무릎의 기록도 기능을 보시면 될 것입니다. 급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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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